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.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눈물 플레이 도전 및 그림 도전 시리즈 시작합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눈물 플레이 도전 시리즈 시작합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눈물 플레이 도전 시리즈 시작합니다. 왓티비오님께서 젤다감이 suk 왓티비오님께서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왕국의 눈물 플레이 제 shall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